민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토론토 총영사관 민원실에선 한인여성회와 생명의 전화 교육상담센터, 유니버스티 세르먼트, 그리고 한카치미협회와 협력해 총영사관 민원실 내에 복합민원종합상담소를 4월 중 매주 월요일에 운영한다고 합니다. 오후 시간대인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이 상담소에선 지난 8일엔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 상담원이 나와 정착서비스와 취업서비스, 통역서비스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고요. 오는 15일엔 협력단체에 있는 유니버스티 세르먼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착,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 취업관련 서비스, 개인소득세 신고서비스, 영업회화 운영서비스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이런 기본적인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이달 내 매주 월요일 주토론토 총영사관에 방문하시면 모렌서비스와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